변동성 끝에 강세장이 올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내놓긴 했지만 과연 이 변동성을 우리가 어떻게 또 이겨내야 할까요? 진짜 전략으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FMC 의사로 보고 미국 주시가 깜짝 놀랐어요. 난 생각보다 더 매파적이었다. 지금 대차대수표 축소까지 나오면서 시장이 더 타격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특히 나스닥 지수가 또 3% 넘게 밀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장도 좀 당장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우리 뭐 투자 분들 특히 이제 뭐 한경화우 지금 시청자분들 아침부터 이렇게 새벽부터 쭉 보셨더라면은 FMC 의사로 내용이 어땠던지는 아실 테고요. 뭐 요약하자면 그겁니다. 지금 금리 인상은 그동안 많이 얘기해왔고 점도표를 통해서도 뭐든 예고가 됐는데 지난 12월 FMC 3주 전에 그 파월 의장 입에서 우리 대차대수표 축소, 대차대수표 정상화, 이걸 양적 긴축이라고 표현하시죠. QT, QE의 반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시작했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동안에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2022년의 시장의 화두는 양적 긴축이 될 것이다. 금리 인상보다. 심지어 금리 인상 3회 이렇게 3차례 금리 올린다. 빠르면 3월부터 이런 컨센서스인데 금리 그냥 대충 한 번, 한 번이나 두 번, 세 번까지도 안 올리고 그 정도 올리고 그냥 양적 긴축, 즉 그냥 만기 돌아오는 국채, 회사채, 모기채권 그냥 재투자 안 하고 그냥 돌려받겠다, 돈.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봐야다 했는데 몰랐더냐 그러면 시장이. 아니에요. 이걸 몰랐다고 하는 거는 예상보다 매파적이다 하는 거는 다소 제가 봐서는 기반적인 시황입니다. 그 정도면 하물며 서울에 이 방구석에 앉아있는 제가 그런 소리하고 있었어요. 환경이 나와가지고. 양적 긴축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랬는데 방금 저 아줌마인지 아저씨, 아가씨인지도 그랬잖아요. 아저씨가 저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힘든 겁니다. 뭐 결국 그 얘기 아니에요. 견디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변동성은. 이 변동성은. 동작이 올 것이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단적으로 100만 원 가지고 이게 이제 투자 스타일이거든요. 그냥 무조건 견딘다. 무조건 견딘다 하면 100만 원 갖고 예를 들어서 반토막 났다가 50% 날 때까지도 견디봅시죠. 50만 원 갈 때까지도. 견뎌서 다시 50% 손실이 났지만 그게 다시 100만 원 올라면 100%가 올라야 됩니다. 그런 거죠. 100만 원이 90만 원 됐으면 10%예요. 거기서 이제 90만 원이 이제 남았는데 그 90만 원 남은 걸 가지고 다시 1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10% 플러스를 또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스타일로 투자를 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어떤 스타일로 투자를 할 것이냐. 결국은 우상향이기 때문에 이 중간중간에 오는 조정이나 변동성은 다 견뎌내겠다고 한다면은 그런 스타일로 갈 것이냐. 그런 스타일에 맞는 업종과 종목이 있죠. 애플 같은 거. 아니면 삼성전자 같은 거. 그러면 어제로 거의 꼭 찍은 것 같은데 그것이 로봇인지 장난감인지 모를 그런 것들 가지고 로봇 관련주라고 해서 또 세력들 달라들어가지고 그런 만든 거. 이건 20%, 30%, 50% 났는데 견디시겠습니까? 이게 다른 얘기예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그렇게 됐고 시장 자체의 흐름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다우존스 보시면 새해 들어서 첫 이틀을 양봉을 냈습니다만 어제 결국 밀렸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차티스트 입장에서는 이거 이중천정 완전히 해결됐니? 저는 아직 좀 더 봐야겠다고 봅니다. 이중천정 열었니? 좀 더 봐주셨고 이 부분도 이거는 1월 3일 날 첫 거래 이후의 차트인데요. 월간 차트인데 다우지수에서 이걸 한번 보시죠. 제가 2020년에 바보됐던 제일 큰 이유가 이 패턴을 너무 크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 패턴이 저한테. 이거는 정말 교과서적인 패턴입니다. 메가폰탑이라고 하는 확산량이라고 하는 고점은 고점대로 올라가고 저점은 저점대로 내려오는 2018년에 뭔가 펀드멘털 측면에서 그리고 시장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고비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렇게 출렁출렁 하다가 코로나라는 게 덮쳐서 팬데믹이 와서 온 세상이 멈추길래 저는 그때 사실 좀 전율이 왔던 것이 아니 진짜 이렇게 책대로 가는 거야? 싶었습니다. 책대로 가는 거야? 싶었던 이 차트를 갖다가 책만 믿던 사람 교과서 믿었던 사람 병신 만든 게 연준이었어요. 우리 회사채도 사줄게요. 국채 사는 거야 우리가 한두 번 겪어봤습니까? 어디 연준만 그럽니까? BOJ도 그리고 20위도 그리고 다 그러는데 우리 회사채도 사줄게요 했던 게 그때 미국에 바닥을 찍었던 그거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금융위기 이후에 1조 달러가 채 안 되던 제 기억은 8200, 8500 그 정도 억 달러에 불과했던 본원 통화가 4조 달러에 육박하는 이 기간 한 3조 달러 정도 풀었다는 얘기죠. 이 기간 그런데 코로나 핑계되면서 이 기간 이 짧은 기간 동안에 4조 달러 넘게 풀어재겼습니다. 정치인들도 중앙은행가들도 코로나 핑계로 평상시 같으면 감히 할 수도 없는 짓을 했어요. 이건 짓입니다. 행위라기보단도 정책이라기보단도 이건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다우치스 차트 보시면 지금 고비에 온 겁니다. 1차 고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코로나 팬데믹 때 이 낙폭 1.618배라는 이 레벨을 넘을 수 있을 거야 바로 라고 했는데 부담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지금 이 랠리를 이끌어냈던 연준이 어떻게 한다? 스탠스를 바꾸고 있고 갑자기 또 정색을 하는 거예요. 좋겠죠. 이제 차트는 그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게 좋게 지내자 우리가 나미가 하다가 이제 갑자기 연준이 정색을 하는 겁니다. 너무 믿어도 너무 맞서서도 안 되지만 너무 믿어도 안 되는 게 연준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하고 있으니 제가 드리던 말씀 항공마음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척 하다가도 밀리는 겁니다. 나스닥 보세요. 나스닥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일간 차트에 또 줄만 꺾겠습니다. 줄만 꺼도 절반은 합니다. 시장에서 평균은 따라갑니다. 줄만 꺼도 이 줄 다시 물고 내려왔죠. 그래서 이 줄이 지켜져야 됩니다. 빨간 줄이 빨간 줄이 지켜지면 누구나 지금 얘기하는 이 정도 변동성을 견뎌낸다는 전략이 성공하는 거고요. 이 빨간색 줄이 깨지는 상황으로까지 간다면 좀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겁니다. 지금 변동성이 어떻게 얼마나 더 진행될지 그리고 정말 뚫고 올라갈지 이탈할지에 대해서도 지금 방향성을 계속 탐색해야 되는 구간인 거네요.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리스크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 걱정되는 것이 미 국제금리도 지금 10년 무리 1.7%까지 정말 빠른 속도로 급등을 했고 지금 우리 원달러 환율도 달러 강세 흐름 때문에 어제 1196원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또 1200원 그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또 투심을 옥죄였던 것 같은데 이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하셨어요? 네. 일단은 금리 보셔야 되죠. 금리 보셔야 되는데 이제 월가에서 나오는 얘기가 뒤늦은 텐트럼이다. 뒤늦은 테이프 텐트럼이다. 한 템프 늦은 거예요. 아니 뭐 그 원래 정해졌던 수술 아냐 그렇게 가는 거 아냐 네. 그리고 과거의 그 경험 그리고 또 연준 또 사실 이번에도 거짓말한 겁니다. 뭐냐 하면 테이프링과 금리 인상 대차 대조표 축소라고 하는 양적 긴축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찾다가 이렇게 화면으로 못 보여드리는데 파월은 뭐라고 그랬나 하면 그때 2013년 케이스를 참고하시라 이랬어요. 처음에 버넨키 입에서 테이프라는 얘기 처음 나와가지고 막 시장 경기하고 하던 그 이후에 그리고 저기 금리 인상 하겠다라고 테이프링 하고 나서도 테이프링 하고 나서도 금리 인상까지 1년 걸렸어요. 1년 걸렸단 말이에요. 테이프링 끝나고도 그런 식으로 가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다들 타임 스케줄을 그렇게 잡았다고 테이프링이 바로 금리 인상 바로 금리 인상 없다. 그런 식이었는데 지금 이게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내년 3월에 큐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6월쯤에 끝나는 거였잖아요. 이게 11월 달에 무슨 테이프링 가속화 이런 얘기 150억 불씩 줄이든가 300억 불 줄인다. 말실실 바뀌는 거죠. 그러다가 금리를 갖다가 3월부터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양측 긴축을 갖다가 여름 전에는 할 수 있다고 요즘 이게 인싸가 되어버린 양반 크리스토프 월러가 그렇게 얘기해버리니 둘이서 아주 제임스 플라드하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청기뉴스를 다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까지 왔으니 연준 또 말 바꾸기 하는 거죠. 금리 보세요. 이렇게까지 갑니다. 10년 물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10년 물 지금 새해 들어서 빵빵빵이에요. 특히 첫날 한 12BP 가까이 올랐는데 와 대단합니다. 자 그다음 2년 물 보세요. 지금 이제 금리 인상에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2년 물이 최장기물 30년 물보다도 더 빨리 올라가는데 30년 물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금리 항상 쪼개셔야 돼요. 실질 금리하고 브레이크 이븐 레이드 인플레 키디 심리를 쪼개 보셔야 되는데 실질 금리가 최근 3개월간의 흐름인데 지금 뭐죠? 연말부터 해서 지금 실질 금리가 굉장히 급합니다. 마이너스 1.2 얼마 이랬던 기억인데 지금 마이너스 0.85까지 왔어요. 실질 금리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명목 수익 명목 수익 명목 금리가 저렇게 올라가는 와중에 명목 금리는 실질 금리 플러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인데 얘가 이렇게 너무 급하게 올라가니 살짝 자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보세요. 12월 29일부터 2.53 2.58 뭐 이러다가 2.60까지 왔는데 어제 살짝 하도 실질 금리가 오래뛰니 그러니 이제 나스닥과 끼는 걸 갖다가 시황쟁이들은 하기 좋은 말로 미래 현금 흐름 할인율이 높아졌으니까 또 이런 조짐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달러는 사실 이래요. 달러는 고만고만합니다. 달러는 인덱스 자체는 고만고만해요. 다만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달러엔 환율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아침에 급하게 해서 달러엔 지금 112여 라운드에서 116까지 굉장히 빨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달러인덱스와 다르게 달러인덱스와 다르게 N은 굉장히 약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NDEF 시세가 1121원으로 끝났어요. 어제 아마 당국이 1120원을 좀 위에서 눌러주지 않았나 싶은데 그거 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아예 환율까지 말씀드릴게요. 환율 보시면 이게 찝찝합니다. 일단 이등변 삼각형의 위를 살짝 열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위클리로 보시면 그러면 어디까지 위클리로 제가 보기에는 1213 조금 시장이 오버하면 1220 트라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월간으로는 솔직히 차티스 입장에서 월봉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쇠기형으로 수렴해간다든지 고점끼리 연결한 2000원과 1600원과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한 선을 올라섰다고는 합니다만 그렇게 위로 멀리 갈 환율은 솔직히 아닙니다. 왜? 조금 그래도 해외 투자 금액하고 퉁 치다 보면 거의 눈독독이 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무역수지 흑자 경상수지 흑자 국가예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는 어느 정도 롱플레이도 좀 가세한 것 같고요. 영래역의 딜링 세력들에 딜러들의 롱마인드는 굉장히 강합니다. 실제 시장에서 부딪히는 딜러들은 아마 달러 쇼스로 대행했다는 돈이 안 돼요. 그냥 롱 들고 있는 게 편해요. 이런 소리를 자꾸 합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은 좀 더 위로 가는 겁니다. 좀 더 위로 가는데 이러한 전망이 무색해지고 무색해지서 1200원 위로 가고 나서 주식 주가도 조정 차원의 어떤 하락이 아니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얘가 1230, 40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정말 블랙스완인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냥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높지는 않는데 지금 어쨌거나 1200 1200 위에 한번 또 발을 담그는 건데 당장 꺾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이 정도 높이만큼은 열린 이후에 간다고 봐야 되는데 그 과정에 증시가 좀 힘들 겁니다. 그 힘들고 그 쯤 어느 정도 충분히 조정받고 나서 주식은 돌고 환율은 위에서 아래로 꺾이고 그 시기가 빨리 오기를 갖다가 지금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연준한테 섭섭한 가운데에 근데 딴 것보다 그거 하죠. 코인 힘을 못 내고 민주식들 힘을 못 내고 이런 상황이면 월가에서도 소위 말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또 장난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진크레이머 같은 선수들까지 해서 자우지가 어제 그저께 CNBC나 블룸버그를 보면서 죄다 그냥 막 상방 장밋빛으로 도배로 되는 순간 저는 너무 이렇게 소름이 돋았어요. 다 틀리잖아요. 전망하는 전망쟁이들 다 틀리잖아요. CNBC도 블룸버그도 골드만도 다 틀리는 애들입니다. 틀리는 애들이 너무 겁을 먹고 하방으로 막 얘기할 때가 차라리 나아요. 그러면 장 안 무너져요. 근데 이거 CNBC가 온통 도배가 된 거야. 그리고 바로 또 시장에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했네요.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 시장도 1200원 환율이 지금 위협을 받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쉽게 꺾이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상방을 너무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또 말씀 주셨잖아요. 환율 냉정하게 봐서 이게 무슨 1250, 1300 갈 환율 아닙니다. 냉정하게 보자면 근데 이제 단기간은 어느 정도 1200원 부근에서 시장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어느 정도까지 또 하방을 열어둬야 되나요? 국내 시장은 국내 국내는 일단은 이렇게 보시죠. 냉정하게 가겠습니다. 여기서 무슨 무너집니다가 아니고 오늘 또 모르죠. 미국 장 보고 연준 저렇게 보고 오늘 예를 들어서 무슨 개인들이 선물 매도나 푸드옵션 쪽으로 또 산다고 해보세요. 외국인 양놈 아니 외국인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매개 주겠습니까? 이 와중에 또 위로 또 확 엎을지도 그런데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포지션 세팅 봐서는 오늘 갭다운 시작하겠죠. 그런데 이 선까지는 다시 코스피 일관 보시면 또 줄 꺾게요. 이만한 접근도 없습니다. 줄 꺾어서 이 빨간색 점 빨간색 선까지는 이게 하나의 고점길에 연결한 저항선을 돌파했으니까 이제는 지지선인 거예요. 지지선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이 선 타고 흘러내리는 정도를 예상하는데 지금 기술적 지표들은 아래 사이 50미터로 떨어졌고 MHD 오실레이터 마이너스 구간으로 접어들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바로 오늘 득달같이 저가 매수 그거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뉴욕도 오는 거 보고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어제가 부디 선조정이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지금 당장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하방을 열어두고 저가 매수 측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시장이 안정되고 확인한 이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 시장이 좀 빨리 환율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안정을 찾으면 좋겠지만 일단 변동성 좀 열어둘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로봇자드 같은 주식들 조심하십시오. 로봇 관련 이런 개별 테마에 이상한 로봇자드 이상한 로봇자드 영업이 단기 순위 보시면 허무한 거 있지 않습니까? 만드는 제품이라면 보시죠. 전부 장난감입니다. 로봇 아닙니다. 네 이런 경고까지 해주셨으니까 시장에 좀 각별히 경계를 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전략와 함께했어요. 지금까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